네, 비디오 스크라이브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비디오 스크라이브 만든 강의들은 좀 짧기도 했고 많은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지도 못했고 이번에 비디오 스크라이브가 또 버전이 바뀌면서 기존의 인터페이스랑 방법들이 좀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고 새롭게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 스크라이브 지금 이렇게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 비디오 스크라이브 주소는 비디오 스크라이브.co를 치시면 인터넷에 치시면 비디오 스크라이브.co를 치시면 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비디오 스크라이브는 이렇게 실제로 만들면 어려운 하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뭐 마커나 이런 연필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만드는 그런 거에 특화된 이 툴이고요. 이 웹사이트랑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 클라우드 시스템식과 또 프로그램을 직접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이제 쾌적하고 깔끔한 방식을 두고요. 또 영상을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 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는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 스크라이프. professional-quality animated videos from your home, office or on-the-go. Because, if it's engagement you're after, then why settle for telling when you should be showing? If it's explaining the intricacies of a tricky bit of tech, keeping all eyes on the prize to seal the deal of the century, teaching how the world works, or just trying to make it a better place. A picture speaks a thousand words, and VideoScribe has thousands to choose from, or you can draw your own. The animation is automatic. Add audio, or select a track from our huge library. Just add text, and your VideoScribe is complete. And just like that, you've joined the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using VideoScribe to better their business, education, or social engagement. VideoScribe is waiting for you. Start your free trial now. 네, 이렇게 VideoScribe 설명 영상을 보셨고요. 이 VideoScribe가 방금 만든 이 영상, 또 이 VideoScribe를 통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샘플 영상들을 통해서, VideoScribe가 어떤 식의 영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VideoScribe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펜으로 뭔가 이렇게 그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 펜을 그리고 있는 이 손이라든지 펜 모양도 원하는 모양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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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지금 변경하는 것이라고도 비디오 스크랩이 많은 기술을 통해 당신이 스크랩을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당신이 스크랩을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그것은 스크랩입니다 이것은 스크랩이 아주 쉽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컴퓨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크랩을 즐기고 비디오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기술을 비디오 스크랩.com 비디오 스크랩, 당신의 스크랩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이트보드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비디오 스크랩이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의 이렇게 쉽게 제작해 주는 툴이 비디오 스크랩 외에는 그렇게 괜찮은 툴들이 없어서 비디오 스크랩을 쓰시면 이런 뭐 설명하는 영상 요새 유행하는 인포그래픽 영상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런 웹툰이나 뭐 이런 드로잉 느낌으로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로잉